이어서 하이브 소식입니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는데 공지문의 미묘한 변화가 화제입니다. 뉴진스 공식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제 올린 글을 보니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로 첫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어도어라는 이름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컴백 활동이 지장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글에서 밝혔는데요. 뉴진스는 오늘 싱글 음반의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미니진 대표도 뉴진스의 활동은 예정대로 치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일은 신곡 버블검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6월엔 도쿄돈뱃미팅 등 해외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향후 뉴진스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